영상에 앞서 제발제발 구독앤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인들의 연습장 고릴라야구진과 함께합니다 실력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이번 경기는 상승 빅팀의 사상강별리그 2023년 마지막 최종전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사상강별리그 마지막 경기이고 전 영상에 보듯이 상승 빅팀은 사상강별리그를 떠나 경북 크리스찬리그로 옮겼습니다 2019 시즌부터 2023까지 5년간 두 번의 리그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해설 대신 자막으로 편집했습니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강도의 리그 대신 연기 악기 안내 대신 연기 포기 고맙습니다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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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장 한꺼만. 한 장 갖고 봐. 나이스. 나이스. 1번. 잘해! 됐다! 공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예시입니다! 계속 가라! 계속 가라! 잠다 잠다! 계속 가라! 오오옹! 어구오옹! 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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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춘다! 봉된다! 봉봉! 봉은 안 된다! 방송만 보고 공포하고 necess Miguel 너로 밤이 너무 신나가 너로 밤이 너무 많다 여러분 가 하면서 많이 났습니다 살았다 동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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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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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